사제의 여행 사제의 여행은 계속된다고 전해진다 사제의 여행은 계속된다고 전해진다 오빠 때렸네 내 힘이 보다가 힘내라고 이 사람이 아닌가 보네 꽝이꾼 개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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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망했다 개굴해 할머니 빨리 좀 보시라구요 할머니 아 할머니 아 아 뭐야 이런 재물이 있다는 말은 신당이 없었는데 두려워하지마 일어나 어 가자 됐다 으 읎 팝 대신 어